안녕하세요. 매주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볼게요. 세상엔 보기만 해도 웃음 짓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것들이 있죠. 나는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거라 무척 예쁜 거라 생각을 하죠. 다정한 여행들을 볼 때 떠오른 너의 모습 내 힘은 좋은 날에 떠오른 너의 모습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생각해내면 자꾸 끊임없이 그대라는 사랑 떠오르기에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합쳐둔다면 바로 그대라는 걸작품을 빛나오진 않을까 드디어 내가 정나오라 빛나는 아이들을 볼 때 떠오른 너의 모습 예쁜 지운 모습 볼 때 떠오른 우리 모습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생각할 때면 자꾸 끊임없이 그대라는 사랑 떠오르기에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합쳐둔다면 그냥 바로 그대라는 걸작품이도 나오지 않을까 드디어 내가 정나무라 그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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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라는 사랑 떠오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 바로 내 때라는 걸 작품이 내 옆에 있기에 세상이 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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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